배우 이명준이 출연료 인플레이션 현상에 일침을 날렸다. 24일 이지혜의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중 언니에는 이지혜 롤모델 최고의 예능인 김원희 신경고백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영상에는 배우 김원희, 이명준이 게스트로 출연해 이지혜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지혜는 이명준에게 지금 뭐 찍고 있지 않냐? 이런 거 나와도 괜찮나라고 근황을 물었고, 이명준은 지금 파인 찍고 있다. 어려운 촬영은 끝났다라고 전했다. 이에 김원희는 주연들은 몰입해야 하고 심각한 연기를 해야 할 때 집중해야 해서 그렇다라고 주연 배우들이 작품 촬영 기간에 예능 출연을 기피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이명준은 주연들은 그렇고 조연들은 눈치가 보인다. 촬영 기간에는 머리를 밀었다거나 작품 콘셉트 모습으로 하고 다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예능에 나가는 걸 제작사들이 싫어하더라라고 털어놨다. 이어 이명준은 그런 거 하면 얼마나 받냐라는 이지혜의 물음에 솔직히 요새 제작비 비싸진 게 다 출열료 인플레이션 때문인 것처럼 말하는데 주연들만 놀랐다. 나는 20년 전하고 비슷하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명준은 솔직히 욕먹을 수 있지만 나는 주연 배우들 몸값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축구 같은 거 보면 손흥민 선수 연봉 얼마인지 다 알지 않나? 그리고 그만큼 플레이하는지 평가하고 대중이 평가해야 하는 거다. 물론 받을만한 사람이 그렇게 받는 건 너무 찬성한다. 왜냐하면 제작사들이 항상 제작비 때문에 너무 고생한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명준은 카메라 넘어 주연급 배우들을 향해 말하라라는 말에는 내가 그들하고 등을 접어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며 멋쩍게 웃었다. 앞서 지난 20일 방송된 mbn 전염무계회기에는 류승수가 출연해 주연과 조연 배우들의 출연료 차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류승수는 작품 제작이 반 이하로 줄었다. 생활이 안 돼서 다들 투잡을 뛴다라며 주인공과 조연의 출연료 차이가 거의 20배가 난다라고 알렸다. 이어 그는 주연은 적게는 1억 5천만원에서 많게는 7억원이다 라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